현재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오늘 성함이, 이름이 콘도 선수입니다. 콘도 선수를 처음 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좀 아주 좋은 녀석이 아닌 것 같아서 저보다 더 어린지 궁금합니다. 콘도래스. 네, 그 소장에 제가 게임 됐을 때도 남대 상그라스 시작합니다. 오늘 첫 대면인데 저 왜 썬라스 끼고 왜 끼고 맞냐,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썬라스 끼고 사람을 보는 건 좀 실례에 다 알아보셨어요. 아, 제가 프레이드 마크라고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. 덩치가 크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몇 킬로인지 지금 궁금합니다. 2만, 2만, 90kg. 90kg.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몇 년생이신지? 몇 년생이신지? 49. 아, 그럼 68년생입니까? 60kg. 네. 제가 고소할 겁니다. 아, 저게. 아, 저게. 아, 저게. 나이로 고소할게요. 기상타야, 그러면. 아, 저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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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게.